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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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이거 유진이 방을 오겨온 ... 소품들 내가 맘에 드는... 아, 약간 유진이기군요 그렇다고 완전 빈티지 애녀린 같은 느낌 언니 컬렉션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우와 제 선물인가요, 혹시? 맞죠 사서 선생님 다 쓰고 드릴 선물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소품집이고 보면 진짜 그게 가정집 같다 근데 여기가 이건 아니에요 너가 변신 시켜야지 네, 변신 시켜야죠 여기다 이제 다 꾸미고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꾸미고 여기 마당이 진짜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 앉아서 여진 거 갖고 강아지 뭐 있고요 무지개 소품이 진짜 많아요, 그래서 지금 저기에 무지개 가린 데도 있고 그래, 무지개 난 이번에 무지개를 설정하고 그랬어 그래서 무지개 무지개 조명 무지개 무지개 우와 진짜 쓸데없고 예쁘다 이거 이거 아, 벽에 담으니까 짱이네 이게 어두워야 돼 어두워야 돼 무지개 예쁘네 그냥 컬러 많은 거 그냥 여기도 그냥 컬러풀한 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첫 씬, 약간 첫 씬이나 이럴 때 여기를 이제 벽을 꾸며놓고 화랍장이나 이런 거 갖고 저거 조명 그냥 언니 거 굿즈 여기서 강아지랑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거 넣어도 귀여울 거 같고 굉장히 귀여운 거 많이 얘는 약간 그 딤섬이 같아 응, 딤섬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붙이면 좋을 거 같아 딤섬 뭐가 어울릴 줄 몰라서 그냥 이런 게 좀 귀여울 거 같긴 해 이런 실사 느낌도 괜찮아요 언니, 언니도 입잖아요 이거 완전 무지개 질 이때 써먹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입을 옷이 없다고 또 입어 또 입어요 또 입으면 되지 반지, 수분의 옷 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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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입 안녕하세요 와 나한테 구경해야겠다 김덩이 갔어요 김덩이 있을 때는 안 나갔잖아요 아니, 1시만에 간다는 줄 알았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쩌다 영감 짝짝이 이거 컨셉인데 어쩌다 아, 행복하다 가영이가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어? 먹을 수는 없으면 진짜 귀엽다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죽겠다고 김성이를 못 봤어요 갔어요 약간 흰색은 여기가 있어 무슨 노래 들을까? Cool Your Mind 아니면 브리즈 신나니까 브리즈 이거 윤재 씨 노래가 몇네 아 이거 아예 해놨어요 리스트 근데 너무 무슨 인형 같았어 원래는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한번도 안 지쳤어 걔는 일단 무섭게 생기진 않았더라고 천천히 아세요 너무 콩고물처럼 생겼더라고 맞아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엄청 조금만 해 어때요? 방이 마음에 드시나요? 이거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따라 좀 지저분이 보이지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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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더라고 진짜 어릴 때 사진이야? 네 이거 저요 근데 얘랑 머리 똑같아 그러니까 꽤 잘 어울려요 너무 진짜 같아요 스티커도 막 엄청 예쁜 것만 구울 나가지고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왜 나뭇가지가 있어? 안돼 깨알같이 많이 붙였네 진짜 깨알같이 많이 붙였네 저 꾸물이들 너무 귀여워 원래 폴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렘이에요 한번 고개 좌우로 왔다갔다도 해볼까요? 잠 깨야지 이런 느낌으로 세션 와우 다시 열심히 잘 써봐야지 이런 느낌 아 민서 좋아요 너무 예뻐요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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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리 마이키 나이키 형 그래서 동네 왜 그렇게 화났어? 네 네 흥 흥 흥 흥 흥 좀 대묶어서 해주세요 와 저기 마법이 이루어진걸 누구 방이 저렇게 예쁘대요? 그리고 뮤비는 언제 나올지 모르네 뮤비는 언제 나올지 모르네 이거요? 이건 18일 19일 이런 식퇴하니까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